으악! 부자가 아니면 신고부터 해라 아니 뭘로 신고를 해 뭘로 명분이 없잖아 지금 명분이 돼 아니 뭘 자 오늘 여기는 말이 필요 없는 곳 바닷가융가 보시면 합니다 긴 말 안할게요 자 가봅시다 공포방송 넘어온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스타트 고 신중히 이동하라 와저댓 팔로우 팔로우 미 가봅시다 방금 뭔 소리야? 가봅시다 가봅시다 딱 세특 좋으라 자 까라 시큼한 Flag 80 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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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무슨 소리야? 잠깐만. 뭐야? 이거 쇠꾸를 소리 들리는 사람 뭐야? 족딱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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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쇠꾸를 소리 들었지? 발자국 소리가 뜨라고? 확실하게 장단를 못해 구신인지 사람인지 뭔지 뭔 소리야? 잠시만요 조용히 도착해 김총 있어 있어 뭐가 있긴 무조건 있어 아.. 쓰레기통 또치, 또치, 또치 무기야! 누구야 방금?! 잠시만요 뭐야..? 이건 그냥 일반 새소리가 아니고.. 뭐지 이거..? 앞에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..? 앞에 쪽에서 나는 것 같아.. 앞에 쪽에서.. 방금 들은 사람..?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. 방금 들은 사람..? 들은 사람..? 근처에 인족도 아예 없어.. 인가가 아예 없어.. 여기는 개청자고 보고 올 수가 없어.. 아예..?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.. 구신 기운이 안 깨진다고.. 이상하잖아..? 오늘 잘 말한거야.. 오늘 잘 말한거야.. 오늘 잘 말한거야.. 우리 방송 역사상.. 레전드 나올 수도 있거든.. 공개는 너무 심해.. 에다... 난.. 유양하.. 책상의 사걱岩.. 책상의 사걱이.. 잠시.. 문화.. 조사.. 공개.. 이리 잘한다.. 어머나.. 천천히.. 별.. 성형일.. 당황.. 난.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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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는 척 하는 건가? 저게 지금 사람이 있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내가 그런 소리를 못 들었을까? 틀림없이 내 소리를 들었을 거란 말이야. 그런 소리를. 가고 확인만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퇴근하자. 집중해. 하나, 둘, 셋, 열려. 한골. 하나, 둘. 둘, 셋, 넌. 네, 둘, 셋, 넌. 둘, 셋, 넌. 둘, 셋, 넌. 둘, 셋, 넌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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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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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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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무서워가지고 경황없이 나왔는데.. 뭔 소리야? 스타디스 잠깐만.. 잠깐만.. 여기 어디있어? 잠깐만.. 다시 갈 것 같은데.. 뭐냐면은.. 뭐야? 진짜 나는 진짜 조치를 좀 취해 주려고 조치를 취해 주려고 한 거거든 뭔가 해.. 여러분들 이대로 가기에는 좀 뭐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찾아 봅시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찾아보게 나는 그게 나을 거 같아 여러분들이 그냥 퇴근하자 뭐 해도 또 나는 뭔가 이게 좀 미지근하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신고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한 거 경찰에 인계를 하든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여러분들 있기는 있는 것 같아 다시 들어왔든가 아니면 다른 방으로 갔는데 내가 나와서 거기를 안 둘러보고 와서 내가 거기를 확인을 못 했으니까 다른 방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들어오신 분들 나가돼, 다시 들어오신 분들 어?? 빨리 가보자, 빨리 빨리 어? 뭐야!! 뭐야?? 뭐야?? 어?! 뭐야?? 뭐야? 본 사람? 난 확실히 봤어 후드티 이런거 아니야 누가 방금 말씀하셨지? 어부복, 어부복 어.. 뱃일 하시는 분들이 입는 옷 같은 거 얼굴 못 봤어 무슨 소리야? 오, 슥슥슥슥 오끼리 부딪히는 소리 아저씨 아저씨 아 이거였어? 뭔 소리야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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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! 아저씨! 나 속 가만있어 도대체 이케 몰아가세 이케 몰아가세 이케 몰아 가세 이케 몰아가세 이케 몰아가 소리.. 소리.. 개소름.. 개소름.. 뭐하고 삽질하고있어? 괜찮아 괜찮아 어디야? 뭐고야 이거? 뭐야? 뭐야? 삽질하고 다가오는 거 본 사람? 다가오는 거 본 사람? 삽질하고 다가오는 거 본 사람? 오는 거 삽질하더만 몸 크고 몸 틀어갖고 오는 거 본 사람?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주작 아니면 신고부터 해라 아니 뭘로 신고를 해? 뭘로? 신고해서 사람이 저러고 있는데 사람이 저러고 있는 건 뭐하고 있었어? 누구를 죽이고 있었어? 그냥 뭐 땅? 아니요 마이콜 죽이고 묻으려고 삽질하고 있던 거 아니야 근데 SPL 말 잘했어 명분이 없잖아 지금 명분이 돼 아니 뭘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안고 있거나 명분이 왜 없어? 개 수상한데 그럼 명분을 말해 봐봐 벌레리아 벌레리아님 말해 보세요 그럼 명분이 뭔데? 자 그래 병을 던졌다 했어 반대로 생각을 한 번 해봐 반대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불쩍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잖아 아까친 같은 건 신고를 했어도 됐지 여기 술 마시고 아 여기 지금 어떤 분이 술 드시고 술 취해서 지금 자고 있어요 빨리 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러다가 그 뭐지? 전체험증으로 죽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이팅 얼린 거 녹이기가 무섭다 진짜 이건 녹일 수가 없다 이건 녹여보는 순간 개 포기탄 타져 본다 여기가 좀 더 파했는데 이게 뭐지? 여기가 좀 더 파했는데? 뭐야 이거? 개 소름 뭐야 이거?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발 에운imiento 가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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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웃 가져들